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위험을 암시하는 꿈은 종종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 갈등 또는 경고의 신호로 여겨지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암시하는 꿈은 종종 무의식에서 억압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억압된 욕망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꿈을 통해 무의식이 의식으로 침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꿈은 진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생존 본능과 연관됩니다. 위험을 암시하는 꿈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위험한 꿈은 현재 삶에서 겪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나 관계 갈등은 추락하거나 쫓기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가 빠지는 꿈 이는 종종 상실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윗니가 빠지면 윗사람,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과 연관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르는 꿈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꿈에 나타나 당신을 부르면 이는 사고나 질병을 암시하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계단 끝에 문이 있는 꿈 문을 통과하면 불행이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전통적 믿음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꿈은 죽음이나 큰 변화를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추락하거나 쫓기는 꿈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물단지나 보물상자를 얻는 꿈 보물단지나 보물상자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인문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거나 부기와 명예를 모두 얻게 된다. 그러나 보석상자가 텅 비어 있으면 타인에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보석을 줍는 꿈 화재의 위험이 있다. 보석을 사면 명성이 높아진다.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날아다니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모험을 하게 된다.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남의 일만이 좋아 보인다. 불이 나서 아이가 타 죽는데도 구해내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꿈 불이 나서 아이가 타 죽는데도 구해내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꿈을 꾸었다면 이는 조만간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해야겠다.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권리나 이익을 남보다 많이 차지할 좋은 기회 및 여건이 형성될 수 있지만 승패의 갈림길에 놓여져 갈등을 겪든지 도중에 험한한 실패의 위험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빨간색 옷을 입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꿈 집안 식구들이나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며 화재나 유혈의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집안 내부나 벽을 빨간색으로 칠했거나 빨간 꽃이 만발에 피었다든지 빨간 천이나 빨래가 잔뜩 펼쳐져 있는 것도 역시에 화재의 위험과 유혈의 사고 등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사나운 개에게 쫓겨다니는 꿈 개는 재물, 방해물, 부정한 일, 전염병, 권리, 고응이, 충북, 감시자, 탐정, 기자, 경찰, 경비, 언론인의 상진이다. 사나운 개에게 쫓겨다니는 꿈은 친한 사이로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공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약해졌거나 건강이나 운이 약해질 때도 이런 꿈을 꾸고 여자는 성폭행의 위험도 있으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매사를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꿈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신변의 위험, 불안, 지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 등에 휘말리게 된 산이나 언덕을 오르기가 무척 힘들게 느껴졌던 꿈 목적이나 소원을 달성하는데 고통과 위험이 따르게 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될 진초 산정 언덕 절벽 등에 오르기 힘든 꿈 목적, 소원 등을 달성하는데 고통과 위험이 따르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해골로 변해 덤비는 꿈 뜻밖의 저승사자가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다. 질병, 사고 위험이 생긴다. 상대방에 대해 공포감을 가진 꿈 상대방의 일로 위험에 직면하거나 불안해진다.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꿈 상대방이 관계된 사건이나 일 등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나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어 간다. 상대방의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자기에게 달려든 꿈 예상치 않던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고 사고나 위험 등이 닥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흉몽 상대방과 같이 좁은 곳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꿈 자신의 성생활, 이성관계가 당장이라도 파탄할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차각을 나타낸다. 소가 수렁에 빠진 것을 끌어내는 꿈 소가 수렁에 빠진 것을 끌어내는 꿈은 19중 한 사람이 병이나 사업상의 위기를 겪게 되거나 모험을 받아 곤란에 처하지만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암시한다. 자신이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 손을 물에 대인 꿈 훈륜, 위험한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에게 위험을 끼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꿈 시험을 보아 자기가 합격하는 꿈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발을 선물 받는 꿈 결혼식에 초청을 받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며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며 인생의 위험신호다. 뇌의결,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 돌발적인 불행을 만날 흉몽이다. 심야의 여우가 오는 꿈 여우는 약삭바른 임무, 위선, 계략 등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특히 여우가 나타나는 꿈은 대인관계라 사람들과의 공동추진 업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상의 거르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여성의 꿈에 나타난 여우는 성적인 유흡에 빠져들 위험이 있으므로 조의하라는 경고이다. 심야의 여우가 오는 꿈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이다.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천재지변 등 국가적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랫니가 몽땅 빠지는 꿈 형제자매 간에 어두운 예고가 있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위험이 따른다.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간 꿈 화재 발생에 위험이 있음 악어의 공포에서 벗어난 꿈 위험을 피하게 되는 꿈입니다. 알몸을 감추려고 하나 수족이 꼼짝할 수 없는 꿈 알몸을 감추려고 하나 수족이 꼼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신분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패배의식과 절망상태에 이르러 한동안 옴짝달상 못하게 된다. 어린아이를 야단치며 때리는 꿈 아이가 위험하니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어야 함을 암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꿈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꿈을 꾸게 되면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려고 할 때 예지하는 꿈이다. 무슨 일이든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얼굴을 붕대로 감는 꿈 꿈 속에서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를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가까운 주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도 조심해야 하는 꿈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문제를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자신의 얼굴에 붕대를 감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꿈이기도 하다. 여러 마리의 뱀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꿈 여성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남성은 자신의 신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는 괴한이나 불청객에게 공가력박과 위협을 받게 된다. 시달림, 고속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여우를 죽이는 꿈 여우는 약삭바른 임무, 위선, 계략 등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특히 여우가 나타나는 꿈은 대인관계다. 사람들과의 공동추진 업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상의 거래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여성의 꿈에 나타난 여우는 성적인 유혹에 빠져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여우를 죽이는 꿈은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일에 장애가 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던 주의 사람들 중 하나를 제거하게 된 올라타고 있던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꿈 뜻밖의 사고나 말썽이 생기고 실패나 좌절의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우레 번개 벼락 천둥에 관한 꿈 사회적 현상으로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일, 부휘, 명성, 초능력, 위험, 논란, 판정, 평가, 선전, 소원의 경향 등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옥막에 들어갔던 꿈 여자와 관계된 음모에 빠지게 되고 중병에 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손을 잡아 구해주는 꿈 위험에 처한 사람의 손을 잡아 구해주는 꿈은 어떤 일이나 사람을 구하게 되나 그 사람의 잘못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계곡에 놓여진 다리는 자신이 장래에 겪게 될 심각한 위험을 뜻한다.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버린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거나 집안에 누군가 위험에 처하기 쉬움 인어가 자신의 앞으로 오다가 사라지는 꿈 폐하가 유선되거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음 자신의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꿈 질병에 위험이 있음 자신이 개가 된 꿈 망신살이 생길 위험이 크므로 쓸데없는 의심이나 말을 삼가해야 함을 암시 자신이 제일 앞서 가는 꿈 어떤 행렬이나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자신이 제일 앞서 가는 꿈은 자신이 어떤 일에 지도자나 안내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가는 것은 또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신이 탐배나 차가 다른 것과 충돌하는 꿈 현재 근무하는 직장, 기간, 가정에서 이로운 변화가 온다 정반대로 교통사고 등의 돌발 사태로 신변의 위험이 오거나 수표에 부도,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게 된다 큰 애군이 닥친다 적을 공격하려 하지만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꿈 계획한 일이나 추진 중에 일이 좌절되고 위험을 타개할 방도가 없게 된다 절벽 언덕 건물을 기어 오르는 꿈 절벽 등 오른 것이 몹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꿈은 실제에서도 실현이 쉽지 않은 목표나 몹시 힘든 조건에서의 일의 진행 등을 의미한다 생활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부모님이 자신을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꿈 집안의 누군가에게 위험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꿈 조상의 누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병에 들거나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 조상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불쌍하다고 우는 꿈 병이 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죽은 부모님이 자신을 데리고 길을 가거나 길을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꿈 뜻밖의 사고나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질병 및 우한이 닥쳐 손자와 근심을 치르게 되며 신변의 사망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이다 죽은 조상이 호랑이와 함께 보이는 꿈 손재, 인재 등의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집의 문과 창문을 꼭 닫고 있는 꿈 친구가 위험에 처하게 된 철도 건널목에서 영무원이 신호기를 흔들어 보이는 꿈 사망판을 걷다가 뜻밖의 비명행사를 당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위험의 적신호, 교통의 적신호, 사랑의 적신호 등이 있다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뱀을 짓밟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암시한다 여행, 외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유산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한다 친구가 경찰 판사 등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꿈 그 친구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칠 꿈 친구가 선물한 분재의 진딧물이 붙어 있는 꿈 실제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거나 연인과 함께 만났던 친구와 삼각관계로 발전될 위험이 있음 큰 잉어가 연못에서 노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 태아가 유산될 위험이 있음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꿈 권력이나 건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위험, 실망을 느끼는 꿈 태양이 이글이글 타서 엄청나게 더운 꿈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음 폭발물을 자신만 아는 곳에 숨기는 꿈 위험과 비밀이 말썽이나 재난의 불씨를 아는 채 도사리고 있는 형국으로 파탄이나 불상사를 경계해야 한다 남에게 가지라고 건네주는 경우는 자신은 다행히 큰 재난과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받을 경우에는 장애와 피해를 치르게 된다 하느님, 부처님 등 신적인 존재로부터 자신이 고종을 듣는 꿈 자신에게 우한이 닥칠 거라는 경고 도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게 하늘이 갈라지며 깨지는 것을 보는 꿈 국가적 혼란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꿈 아버지는 또는 남편의 신상에 변고가 생길 예고이다 교통사거나 도산의 위험이 따름으로 요주의 환자가 소와 함께 집을 나서거나 소 뒤를 따라가는 꿈 조상을 쫓아 집을 벗어나는 형국이어서 신상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지거나 굳은 일을 당하게 된다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꿈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꿈을 꾸게 되면 단적으로 좋지 않은 꿈이다 흰색이나 검정색 계통의 옷으로 갈아입는 꿈 역시 장차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푼색 계통의 옷으로 갈아입는 꿈도 앞으로 운세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 활짝 핀 꽃을 다른 사람이 꺾는 꿈 아이가 유선되거나 추진하고 있던 일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흰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꿈을 추진하다 제발